인어 선수 인어 선수님 오늘 제일 처음 들은 노래거든요? 뿜뿜뿜 짱이띠 오늘 제일 처음 듣는 노래 있으세요? 아 오늘요? 소우즈 방탄 방탄 어 누군가? 아 강탄노래 오늘 제일 처음 들은 노래 기억이 안 나 그 요즘 빠진 노래는? 뭐 있지? 지금 기억나는 게 성욕수밖에 없어요 네 강타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처음 들은 노래가 있다면?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들으세요? 노래 많이 좋아요? 한 번 먹을까요? 한 번 들으면 아마 한 3일은 그거 들을 거예요 들은 노래요? 빈지노의 트래벨 어게인 좋아요 네 이번 빈지노 앨범 나와가지고 그런 노래 노래를 넣으실 거예요? 네 다른 거 꼭 추천해 줄게 있다면? 빈지노 앨범 강추 오늘 제일 처음 들은 노래 있으세요? 오늘 처음 제일 처음 들은 노래? 있죠 뭐예요? 아 너무 또 아재같은 노래 괜찮아요 상록수도 나왔어요 이선희의 이선희요? 네 인연이랑 그대의 노래들을?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처음 들은 노래 오늘 제일 처음 들은 노래 그래서 그 진지노 새 앨범 로비스키 로비스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트랙 첫 번째 트랙 들었거든요 그냥 앨범을 항상 부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처음 들은 노래 리무진 뭐야 2호 리무진 2호 리무진 2호 리무진 2호 리무진 차 차 차 리무진 오늘 제일 처음 들은 노래 솔직하게 선우정화 선우정화 뭐예요? 도망가다 우리 도망가다 우리 도망가다 도망가자 너 오늘 처음 들은 노래가 뭐야? 예희가 개인 아니야? 1호 리무진 2호 리무진 2호 리무진 2호 리무진 저 다시 다시 도망가자 아닌 거 같아 그 뭐지? 아까 내가 이거 한 거 같아 슈퍼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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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했어요? 야 너 오늘 처음 들은 노래 저는 노래 안 들었어 그러면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아 컬러링 위에 컬러 그러면 그럼 그 노래 처음 하신 거예요? 비닐인데 너 뭐야? 스타야? 오늘 제일 처음 들은 노래 있을게요? 아 네 키드와인 사랑주 사랑이요? 키드와인 노래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요? 저 좋아하는 노래 많죠 저 권지나님 노래 좋아해요 한 곡 추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이 좋았지랑 이거 이거 어? 저 생각이 안 나네 진짜 좋은 거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네 형 갔어요? 우리의 방식이요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식 권지나님의 우리의 방식 그녀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뭐지? 그 그 당범준 노래예요? 네 좋아요? 네 엄청 좋아요 다 좋아 가사는 모르는데 너무 많이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파막에서 꽃을 피우고 들으세요. 누구 노래야? 우디. 오늘 제일 처음에 들은 노래야? 시스타 노래인데? 뭐였지? 그럼 좀 불러주시면. 세이키신가? 아 그건가 보다.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있으세요? 박지정. 박지정? 예, 진짜. 띄우지자 말해요. 오늘 제일 처음 듣는 노래 있으실까요? 노래 안 들었는데. 그러면 좋아하는 노래?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? 저 요즘에 그 짤 홍밥사님을 아세요. 너무 웃겨가지고. 머릿속에 그게 살짝 떠오르네요. 갑자기. 구스터대주신 느낌이요? 홍미를 위해 달려가자. 으으으으으. 삼성 라이라고? 화이팅. 한글자막 by 한효정